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AI 인공지능 ChetGPT에게 의뢰를 해서 만든 AutoCAD 리습을 최초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제가 ChetGPT에게 의뢰를 해서 만든 AutoCAD 리습은 바로 원을 그리는 리습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을 그릴 때에는 C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른 다음에 원의 중심점을 찍고 살짝 움직여주면 반지름값을 입력할 수 있죠? 그런데 만일 지름값을 입력해서 원을 그리고 싶다면 이 상태에서 D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른 다음에 원하는 값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게 되면 입력한 지름값으로 이렇게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치수를 기입해 볼까요? 원을 선택해서 치수를 기입했더니 파이가 100인 원이 정확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ChetGPT에게 의뢰를 해서 만든 리습을 활용해서 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습은 원의 지름값을 입력받아서 바로 원을 그리는 리습입니다. 해보겠습니다. C, D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중심점을 찍고 100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게 되면 곧바로 지름이 100인 원을 그려줍니다. 한번 측정해 볼까요? 지름값을 선택해서 이렇게 치수를 기입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지름이 100인 원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아주 신기하죠? 이 리습은 ChetGPT가 혼자 만든 리습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이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작업을 위해서 네이버의 파파구를 이용했습니다. 파파구에 들어가서 한글로 오토켓에서 CD를 치면 원의 중심점을 선택하게 하고 값을 숫자로 입력하면 그 값이 지름인 원을 그리는 오토켓 리습 프로그램을 만들어줄래? 라고 질문을 했고요. 이것을 파파구가 영문으로 번역해서 이렇게 써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번역된 영문을 여기 아래 있는 버튼을 클릭해서 복사를 했고요. ChetGPT 속에 들어가서 아래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입력창이 있죠? 여기를 선택한 후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에 보시게 되면 종이비행기처럼 생긴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ChetGPT가 이 명령을 알아듣고 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화면은 제가 한글로 번역한 화면인데요. 보통은 다 영문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한국어로 보기로 번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제가 한 질문이 제일 위에 있고 아래쪽에는 ChetGPT가 혼자서 만든 프로그램 리습 소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이 리습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쓰여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코드 복사가 있죠? 이것을 클릭한다거나 아니면 이 소스 코드를 마우스 드래그로 복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작업은 이렇게 빈 네모장에 붙여넣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장을 할 때 CD.LSP 리습이죠?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좀 더 자세히 보이는데요. CD.LSP 단축키가 CD입니다. 이렇게 저장을 한 후에 이 리습을 AutoCAD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보셨던 것과 같이 CD만 입력하면 원의 지름값을 입력받아서 곧바로 원을 그려주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좀 신기하죠? 여러분들께서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